0328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은 동사는 1983년 8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7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정보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및 IT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3차 의료기관부터 2차, 한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시스템 비트닉스 HIS, 비트닉스 실버, 비트닉스 클라우드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85년 4월에 설립되어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공급, 유헬스케어 사업 및 IT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의 원급 의료기관의 비트유차트, 전자차트, 비트래브, 온라인 수탁검사 서비스, 비트CRM, 고객관계관리 프로그램, 디아어뷰, 의료영상관리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유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시스템인 드림케어 플러스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스마트 방문 요양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중임 재무 대시 디지털 헬스케어 판매 부진 및 교육사업 부문의 역성장애도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수주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판관비 증가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지 저하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수주 등으로 현 수준의 매출 시현 가능할 듯. 한편, 한컴 위드와 의료전자서명 사업에 진출 예정인 바 향후 성장동력 확보 기대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비트컴퓨터의 시가총액은 1,10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00위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상장 주식수는 1,662만 3,290주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트컴퓨터의 퍼은 23.8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43.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8배 3,7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1번지억원 56억원 6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1번지억원 66억원 49억원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번지 63%이고 유보율은 620.2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4.59이며 전일 대비해서 24.50-1.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6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2-2.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788.50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코스피는 788.6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2-3.95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대비해서 20.82-3.55-3.5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수는 888.50이며 전일 대비해서 988.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88.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88.50이며 전일 대비해서 988.501.25-1.5.0.5.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